줄 거 있어. 손 내밀어 봐. 이게 어디 갔을까? 죄송합니다. 내가 뭘 생각했는데? 아 뭐 생각하든! 엄마가 생각하면 맨날 연락 부르잖아. 야 너 선배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! 너 지금 우리 엄마 편 드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네. 죄송합니다. 내가 뭘 생각했는데? 엄마가 하는 생각 맨날 연락 부르잖아. 야 너 선배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! 또 죄송합니다. 어떡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엄마가 하는 생각 맨날 연락 부르잖아. 야! 너 누가 선배님한테 그렇게! 큰 소릴 내! 미친 거야? 죄송합니다. 선배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죄송합니다.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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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믿음정화 실행해. 엄마, 존. 오늘 고마웠어. 아이도. 소리가 이미 났다 다시 다시 한 번 엄마랑 심하게 싸웠어? 어 거의 무슨 무슨 대첩 이런 수준으로 역사에 남을만하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순간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렇지? 어 뭐 죄송해요 그렇지 언젠간 추억이 될 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억하자 다시 할게요 화이팅! 갑자기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뭐가? 뭐야? 금메달 따면 예뻐지는 게 옵션이야? 뭐? 보고 싶었어 지금 새벽 1시야 우리 엄마 있어서 어쩌라고 선배 방송국에 계시던데 확인하고 온 건데 참 그렇다고 이 새벽에 좀 늦었지만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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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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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이야? 어? 그래 10일? 사랑이 식어서 간다? 아니야 왜 그래 내가 10일이라고 했잖아 10일 아닌데? 10일도 아니야? 내가 잘못했어 말해줘 10일 맞아? 10일 맞아? 10일 맞아? 빨리 준비하고 나와 왜? 지금? 응 어디 가? 여행 준비하러 어디 가는데? 아..새벽시장 새벽시장?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엉망치지가 아닌데? 보고싶었어 아니야 다시해야돼 일로와야돼 내 잘못 아니잖아 죄송해요 제가 누울 때가 죄송해요 배기준 돈 많은데? 에이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뭘하는데? 에이 그렇구나 아니 우리가 커플이지만 그렇게 돈 못해 가져가고 그러면 안돼 에이 너희가 어떻게 커플 온 돈인데 그렇게 많으면 하나 줄 수 있어 잠깐만 야 너 가져갔는데? 다시요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는데 옷 안주머니에서 찾았어 그래? 그럼 나 하나 줘 왜? 뭐하긴 뭐할라고 다시한번 왜? 왜긴 실팩 떼주려던거야 아니 그게 내가 나 갈래 여기 잔돈 소울차 하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체육 좋습니다 응 딱 고음을 먹으니까 3,000원으로 끓여서까지 2,000원으로 쓸만해 야 그럴 시간에 나랑 술을 뭐 자 컷 어디서부터 갈거야? 앉는거에요 빨리 앉아 으아 나도 한잔 줘봐 네 잠깐잠깐잠깐 술 마시면 걔라고 했던거 같은데 몰랐어? 너 걔랑 사귀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앉아 더 줘봐 그만 불고 빨리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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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이랑 뭘 했어? 캐리어 있는데 또 사는 거 아니야? 아 그 적어주세요 저거 에 그거 줬네 그거 줬네 야 너 여행 갈 때 저거 딱 들고 와 내가 진짜 온동네방네 손님 내 거야 컷! 에 그거 주세요 다은이 얘기 한 번 해봐? 아니 걔가 누군지 몰라 사랑해 다은아 박다은 씨 3학년 7반 그거 나 아닌 거 같은데? 너 맞아 아니야 나는 걔 아 다은이가 기억이 안 날 때 아니 굉장히 많은 아니 나는 걔랑 아 커플 아이템 안 했고 커플 자체를 며칠 안 했어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내 말을 들어봐 나는 그 수많은 선물 중에 하나인 거네?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요 어? 네가 처음이라고 너무 속상해 아 예예 저거 저거 주세요 저거 딱 줬네 저거 딱 줬네 저거 딱 줬네 야 너 저거 여행 갈 때 꼭 들고 와 나는 우리 온 동네 방에서 커플이라고 선물 다 낼 거예요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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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진